그런가 하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한 스타도 있는데요. 왕성원 활동을 펼치던 중 얼마 전 주가 조장 연루 의혹에 휘말린 임창정 씨. 그 옆할까요? 예정됐던 방송 행사 일정이 취소된 걸 시작으로 임창정 씨가 프로듀싱한 걸그룹 미미 로즈가 7월 컴백을 앞둔 가운데 향후 활동을 놓고 추측이 부상한 건 물론 임창정 씨가 참여한 소주 사업도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타격을 입었죠. 현재 임창정 씨는 모든 논란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